우리도 꽤 이렇게 같이 한 팀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파이팅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. 이제 저희가 같이 맨날 봐도 그렇게 맨날 친하게도 잘 못 지내고 그랬는데 어깨 동무도 하고 한 팀이 돼서 하는 거니까 제가 그 단일 팀이라는 그 역사 속에 다시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. 91년도에 우리 같이 이렇게 부가 나면 유일팀을 했었으니까 그때 선배들이 많이 부러웠댔습니다. 종종 이렇게 다가오니까 막 자부심도 느끼고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교심도 생기게 됩니다. 우리가 한 팀이든 이상 힘이 더 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힘이 되고 공부가 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잘하자 마지막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